그렇죠 내쉬면서 그런데 가슴이 잘 들썩거렸어요 지금도 한 번 조금만 더 깊은 숨 쉴게요 마시면서 잘 하셨어요 내쉬면서 그런데 지금도 조금 가슴이 들썩거리는다 얕은숨보다 얘가 움직이지 않고 네 맞아요 맞아요 물론 흉식을 기반으로 하기는 하지만 흉식호흡을 하기는 하지만 필라테스에서 너무 얕은 호흡을 하면 몸은 진짜 쓰기 어렵거든요 조금만 더 쓸게요 마시고 가슴이 올라갔어 또 느꼈어요 내쉬면서 숨이 조금 자연스럽게 자 여기 숨은 내 몸이 풍선이라고 생각하고 숨을 발끝까지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내쉬면서 후 자연스럽게 내쉬는데 후 갈비뼈도 내려가고 배도 더 들어 오케이 그만 다시 마시고요 발끝까지 보내요 그렇죠 지금도 가슴이 들썩거렸어요 내쉬면서 후 보여요? 네 보여요 다시 마시고 깊은 숨 발끝까지 보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내쉬면서 배 속 집어넣고 후 갈비뼈 받아 좋아요 그만 자 마시고 다시 마셔요 잘하셨어요 내쉬면서 머리 들어서 올라올게 손 밀면서 올라옵니다 배꼽 보세요 후 거 네 여기까지 내려가세요 여기까지 내려가요 갈비뼈까지 내려가요 제 손까지 내려오세요 더 거기 거기서 머리 숙여서 머리 안으로 집어넣고 네 그거요 다시 내려가세요 스르르 내려갔다가 무슨 소리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정대격증 마시고 회원님 가슴이 되게 들썩거리셨죠 다 잊어버렸어 다시 마시고 여기로 보내수 내쉬면서 후 갈비뼈 다 뜨면서 그렇죠 한 번만 더 마시고 좋아요 내쉬면서 업 올라오세요 후 후 손을 들어서 후 등을 들면서 팔로 들면 안되고 몸통이 올라오세요 네 거기에요 자 거기서 오른 네 내려가세요 어 복근은 이렇게 밖에 못하나?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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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꼭 없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두 다리 천장 이거 손 내려오고 왜냐면 이렇게 하면 좀 힘드니까 자 이 지나갈게요 네 좋습니다 자 손 차렷 하시고 자 두 다리 오른다리 천장으로 뻗어 보세요 쭉 조금만 밑으로 내려올까 미안한데 여기 부딪힐 것 같아요 아 미안하시고 네 달짝 펴고 엉덩이 바닥에 엉덩이 여기 깍 누르세요 네 맞아요 손 길게 뻗으면서 갈비뼈 바닥 엉덩이 네 좋아요 자 손 앞으로 나란히 머리 들어서 배꼽 보고 일어나세요 업 손 여기 네 더 들어서 쭉 뻗어서 올라와요 더 올라와요 1cm만 네 거기에요 자 그 상태에 다리 얼굴 쪽으로 당긴데 머리 내려가면 안돼요 머리 그 두 자리 열 손가락으로 목뒤 받치세요 네 다섯 손가락 말고 열 손가락 등판 들어서 올라와요 그렇죠 턱 들고 턱 밑에 귤 하나 끼고 더 올라와요 네 그거야 시선 배꼽 팔꿈치 열고 한 번만 더 자 거기서 다리가 내려갔다가 머리 내려가 안 내려갔죠 머리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야 돼요 다시 업 올라오세요 머리도 들어 등판 더 들어 거기에서 멈춰 계세요 다리 내려갔어요 머리 내려갔는데 엉덩이 업 올라오세요 후 누르면서 엉덩이 바닥 더 올라가요 여기 눌러야 돼요 다시 셋 내려갔다가 엉덩이 누르면서 올라가요 가슴 더 드세요 엉덩이 엔 넷 엉 왜 이렇게 등이 많이 내려가지 다시 업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마지막 다섯 내려갔다가 다리 내려갔다가 업 올라올 때 엉덩이 누르면서 오케이 다리 바닥 누우세요 이 정도는 괜찮죠 이 정도는 괜찮죠 별로 안 힘들잖아 이 아이 이게 너무 엄살이 너무 심해 말이 없으면 이제 힘든 거예요 알았어요 자 손 앞으로 나란히 등판 들어서 올라옵니다 업 후 손에 뻗어서 기다리세요 거기서 등을 더 들어서 날개뼈가 떨 아니 어깨 말고 몸통을 더 들어서 올라와 한 번만 더 이렇게 어 여기 자 거기서 이 다리 드세요 쫙 봐서 시선 배꼽 볼까요 여기 네 몸 이리로 가요 여기 자 거기서 다리 길게 펴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가 업 올라오세요 후 등 들어서 배꼽 다시 둘 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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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어나세요. 푸시트루빠 한번 하고 우리 리포머 갈까요? 병원이 어디죠? 병원 많아요. 평일에 여러가지. 방향 돌려서 푸시트루빠 볼게요. 자 손, 다리 여기다가 딱 뻗고 손을 양쪽 잡고 손 만세하면서 올라갑니다. 우리 이거 할 때마다 해봤죠. 옛날에. 자 목이 주저앉지 않게 목을 뒤쪽으로 쫙 밀고 허리 한번 더 쫙 피면서 어깨는 편안하게 가슴 한번 더 펴세요. 다리도 꽉 누르고 발가락은 천장 좀 밀어서 전진해 볼게요. 쭉 가지고 갔는데 그때 여기 날개뼈 사이에 저 더 밀어볼게요. 저한테 오세요. 머리통도 뒤로 오고. 오케이 거기서 손 쫙 뻗으면서 올라가 쫙 뻗었다가 어깨 내리세요. 등 오세요. 손바닥 딱 잡으세요. 회원님. 자 이거의 목표는 뭐냐면 척추를 몸을 길게 느리는데 목표가 있어요. 그런데 큰 뼈를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미는 거 의미가 없어요. 손을 꽉 잡고 여기에 붙어있는 이 근육들 사용해서 몸을 이렇게 필 거예요. 척춘도 화이팅 손 잡으세요. 자 뻗으면서 올라갑니다. 후 그렇죠. 일단 기다려. 어깨 내리고 툭 힘 푸세요. 뭐 길어지게 자 허리를 쫙 들어 올려서 네 얘부터 올라가요. 더 위로 올라가요. 한번 더. 한번 더. 어깨는 내리고 승모근. 툭툭. 한번 더 내려요. 거기서 여기 허리 피는 거 보여주세요. 네 이렇게. 어 이거예요. 다시 배꼽 보면서 내려가세요. 뒤로. 둥글게. 네. 여기 정거근을 이렇게 딱 잡아야겠다. 자 손 밑으로 푸시 눌러서 가세요. 눌러서 가요. 그렇죠. 등 둥글게만 세요. 회원님. 팔 길게. 손목 돌리고. 어깨 내리세요. 등판 들고. 여기 올라옵니다. 어깨 내리시고요. 다시 배꼽 보면서 뒤로 올게요. 머리 이쪽으로 갸우뚱 하세요. 머리가 자꾸 이쪽으로 치우쳐요. 뒤쪽이요? 네. 약간 이렇게 오실게요. 자 배꼽 보면서. 다시 손 만세. 업 올라갑니다. 거기서 가슴 쫙 펴고. 머리 갸우뚱. 이쪽. 네. 허리 쫙 펴면서. 여기 한 번만 더 펼게요. 거기서 목이 안 보이죠 지금. 목을 보이게 어깨 한번 쓱 내려볼게요. 그렇죠. 허리 덮이고. 들어올려. 이게 대단히. 진짜 많이 지워졌다. 그렇죠. 허리 덮여요. 어깨 내리고. 여기 뒤로 오세요. 그렇죠. 다시 배꼽 보면서 뒤로. 배. 뱃속 집어넣고. 팔 펴세요. 팔 운동 아니에요. 다시 내려가요. 어깨 내리면서. 요근육 쐬요. 둘. 어깨 힘 푸셨죠. 회원님. 진짜? 손목 돌리세요. 손목 돌리세요. 네. 그렇게. 여기 한번 들어 올려볼게요. 네. 이 느낌이에요. 다시 배꼽 보면서 뒤로 갑니다. 하나. 둘. 셋. 그렇죠. 거기서. 얘 뒤로 미는 힘 보여줘요. 아니. 오세요. 얘 저한테. 배를 싹 집어넣어서. 거기서 위로 들어 올려. 이 느낌. 손 쫙 뻗어서. 날개뼈 뒤로 오세요. 목이 보이게 해주세요. 회원님. 갑니다. 팔이랑 귀랑 세트. 어깨 내리고. 허리도 쫙 뛰면서. 한 번만 더 여기를 뽑아요. 이렇게 길게. 덮여야 돼. 턱 당기시고요. 여기 위로. 들어올려. 안 폈어요. 네. 그거예요. 잘하셨어요. 그만. 수고하셨어요. 얼른 오세요. 리포머. 리포머 또 빨리 하고 싶다. 네. 하하하하 하하하하